학생 언니들이 전하는 플라스틱 이야기 우리가 1년 동안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?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2.7kg으로 3위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특히 플라스틱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보건자로 쉽게 쪼개지지 않아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의 해안 쓰레기 중 약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소각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변의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고 그 속에 일부 존재하던 염소 성분과 함께 타게 되어 다이옥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다이옥신 성분은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암과 기염을 유발하며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. 이외에도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요. 한 연구에 따르면 비스페놀A는 아이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계산능력을 감소시키는 등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은 바로 카제인입니다. 카제인은 인간백질의 한 종류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 약 80%를 차지합니다. 우유 속의 카제인은 구슬같은 분자모양인 모노모 형태로 존재합니다. 여기에 식초를 넣으면 모노모 형태의 카제인이 산과 달라붙게 되어 폴리모 형태로 전환됩니다. 즉 카제인이 산과 만나게 되면 접착성이 생기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든 카제인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이며 자연적인 분해가 가능해 매우 친환경적입니다. 집에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카제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데요.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준비물로 우유, 식초, 냄비, 스타킹이 필요합니다. 먼저 우유를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. 식초를 한 스푼 넣고 저은 다음 식혀줍니다. 그 다음 스타킹을 이용하여 하얀 덩어리를 걸러줍니다. 걸러진 덩어리의 물기를 적당히 제거해주고 이때 물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.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뭉쳐서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지면 원하는 플라스틱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성분해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배추 플라스틱으로 상용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, 바로 화학입니다. 오늘 소개해준 플라스틱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나요? 지금까지 대학생 언니들의 유익한 화학이야기였습니다.